김종대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에는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공약을 바꾸고 싶어요. 어떤 공약일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500분을 뽑아서 강남 쓰레기를 같이 줍겠습니다. 제가 이제 넝마주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역대 배우의 공약사상 가장 공익형 공약입니다. 우리 모두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관객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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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